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평가 해설강의입니다. 수학2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는데 하늘이 갑자기 확 많이 높아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늘이 정말 파랗고 딱 어떤 느낌이지? 딱 9월 모의평가가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힘드셨을 거예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되게 많았을 거고요. 문제를 풀면서도 집중이 다 안 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항은 또 쉬운 것 같은데 또 풀어보니까 잘 안 풀리고 이런 문항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수학2 문항들 천천히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부터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챙겨가면서 수능날까지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을 더한다면 그 시간도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지금부터 지치지 말고 우리가 뭐 수시모집 원서 접수다. 지금은 수능 원서 접수까지 해서 여러분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힘들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잘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9월 모의평가 이후에 뭐 선생님 저 해봤자 성적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출발선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우리 9월 모의평가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치렀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연계 교재들 제대로만 잘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오히려 훨씬 더 여러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 수학2는요. 모두 11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연계 문항이 6문항이었습니다. 11문항 중에 반 이상이 연계 문항이었고요. 수능특강, 수능완성 모두 골고루 많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수능완성에서도요. 그 뒤에 있는 실전모의고사에서도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특강, 수능완성 저 뭐 풀어야 되나요가 아니라 실제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번 복습하면서 여러분이 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우선 우리 2번 문항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문항은 fx가 2x 제곱 마이너스 x라는 2차 함수에 대해서 x 마이너스 1분에 fx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물어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는 극한값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미분 계수의 정의이죠.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f'에 1을 의미하는 거고요. 따라서 f'x를 먼저 구해보면 얘 계산하면 4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여기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 f'x에다 1을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이라 정답은 3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너무나도 우리가 뭐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분 계수와 도함수에 대한 개념들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계산 잘 맞춰 내셔야 되는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입니다.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이 문제는 연계 문항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래프 같은 것들을 한번 봤다면 아무래도 문제에서 봤을 때 조금은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연계된 그런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하는 방법 또는 극한값과 함수값 즉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들 첫 페이지에서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2로 왔습니다. 그러면 극한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1로 갈 거예요. 1로 갈 건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왔죠. 그럼 극한값 얼마입니까? 0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와 0을 더하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1번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0개 문항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1페이지에 있는 문항들은 실수하지 않고 잘 맞출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꼼꼼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 4번 문항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입니다.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3차 함수에 대해서 x3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 x는 3에서 극소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 함수 fx에 뭐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극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극대라고 했으니 극대값은 f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와 b의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 극대, x는 3에서 극소입니다. 자 극대와 극소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도함수죠. 따라서 f'x를 우선 구해보도록 할게요.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요. 이 f'x가 두 개의 근을 가지는 거야. 뭐?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두 개의 근을 가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f'x를 0이라고 뒀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마이너스 1과 3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 뭐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면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마이너스의 3분의 2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값이 얼마입니까? 2가 되었어요. 그래서 약분 가능하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근의 곱입니다. 마이너스 1이랑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인데 얘는 얼마? 3분의 b가 되겠죠. 3분의 b가 되기 때문에 b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fx를 구해낼 수 있는데요. fx는 x 세제곱이고요. a는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b는요. 마이너스 9에요. 플러스 1. 이거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1이 되어서 10에서 4를 빼면 정답은 얼마? 6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었습니까? 3번에 있었고요. 지금 선생님은 얘를 뭐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고 x는 3에서 극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f'x 입장에서 최고차항의 계수는 3인 2차 함수였고요. 마이너스 1에서 극대요. 그러면 f의 프라임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잖아요. 그리고 3에서 극소야 f'에 3을 대입하면 0이었기 때문에 얘는 누구를 인수로 가집니까? x-1과 x-3을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쭉 전개해서 여기에 있는 계수를 비교해도 a와 b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문제 해결하셔도 되고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맞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3차 함수에 대해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는 문항들은 너무나도 전형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계 문항이고요. 부정적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2배에 f1, 1에서의 함수값에 x를 곱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은 4라고 되어 있을 때 2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f'x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구해야 돼? fx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얘의 부정적분을 계산하면 2x 3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f1에 x제곱에 플러스 c라고 써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0에서의 함수값이 4라는 건 fx 입장에서 우리가 원래 적분 상수를 c라고 한다면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c지. 즉 0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은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다? 적분 상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면 돼요? 4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f1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봐요?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러면 f1은 1대입하면 2고요. 1대입하면 마이너스 f1 플러스 4가 되어서 한쪽으로 넘기면 2배의 f1은 6이 되네요. 따라서 f1은 얼마였다? 3이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fx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2x 세제곱이고요. f1이 3이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2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보고 있으니 여기에다 2를 대입하면 f2는 2의 세제곱 8이 16, 2의 제곱 4, 3, 12 플러스 4가 되었네요.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정답 몇 번에 있었어? 4번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부정적분에 대한 것 우리가 당연히 연계 자주 되는 거 알고 있었고요.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이 아주 많이 봐왔을 텐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함수의 값이 들어있는 모습은 조금 생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3점짜리 문항이지만 여러분이 얘가 f1이니까 x에다 1 한번 대입해봐야지 이러한 방법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8번 문항 부정적분에 대한 거 해결해봤고요. 이제 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번 문항이고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연계 교재에 있는 문제랑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특히나 접선의 기울기까지도 굉장히 비슷해요. 선생님이 발문이 어떻게 나올지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실은 이 문제를 여러분 만약에 fx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입장에서 그냥 fx를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야? 그러면 x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고 놓고 fx에 대해서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곡선 y는 fx 위의 점 2,3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날 때라고 했으니까 f'x도 구해볼까? 3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라고 해볼까? 그럼 나는 접선 잘 구하거든. 그리고 나는 이 접선 잘 구해.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1,3에서 만날 때라고 했으니 x에다 1y에다 3 대입하면 만족해라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지수가 상당히 많은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산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실수가 좀 잦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접선에 대한 많은 문항들을 해결할 때 여러분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와 두 점 사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 문제는 계산이 조금은 더 편해졌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인수 정리를 잘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형식을 여러분이 좀 잘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어떻게 푸는 게 더 좋을지 한번 봅시다. 최고창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었어요. 그런데 곡선 위의 점 마이너스 이 콤마 f의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곡선 y는 fx 위의 점 이 콤마 3에서의 접선이 어디서 만난대? 1 콤마 3에서 만난대. 자, 그러면 이게 정말 1 콤마 3에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느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접선 입장에서 바라보자. y 마이너스 y 좌표는 접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f 프라임에 마이너스 2에 x 빼기 빼기 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y는 fx 위의 점 이 콤마 3이라고 했기 때문에 y 마이너스 y 좌표는 기울기 얼마입니까? f 프라임 2에 x 마이너스인데 얘네들이 다 1 콤마 3에서 만난대. 그러면 얘네 둘 모두 x에다가 1 y에다 3을 대입하면 만족하겠구나라고 접근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마이너스 이 콤마 마이너스 이에서 접선을 그은 거야. 자, 여기에 마이너스 이 콤마 f의 마이너스 이가 있는데 이 접선이 접선도 결국 뭐예요? 직선이란 말이야. 이 접선이 어디서 만난대? 1 콤마 3에서 다른 접선과 만난대요. 그럼 이 직선 위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1 콤마 3도 있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 콤마 f의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걸 활용하자고요. 그러면 x의 증가량은 얼마입니까? 1 빼기 빼기 2니까 분모는 3이 될 거고요. y의 증가량은 3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가 되었어. 얘는 뭐랑 같아져야 된다고? f 프라임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볼게. y는 fx 위의 점 2 콤마 3. 자, 여러분이 그냥 허투루 문제를 읽으면 안 됩니다. y는 fx 위의 점 2 콤마 3. 선생님이 위의 점이라는 게 나오면 좀 진짜 잘 봐라. 뭐라 그랬어요? 위의 점이라는 건 x에다가 이 y에다 3을 대입해도 만족해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갖고 갈 수 있는 게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다? 3이다라는 걸 하나 더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얘는 또 얼마에서? 1 콤마 3에서 만나는 거야. 그런데 얘가 1 콤마 3이잖아요. 근데 얘가 얼마야? 2 콤마 3이야. 그러면 결국 y 좌표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었을 거야? 2 콤마 3이 있어서 이 접선이 1 콤마 3과 만났던 거야. 그러면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데 얘가 지금 뭐예요? y 좌표가 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가 되어버렸어? 0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연계 교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발문이 나오냐면 이 2 콤마 3에서의 접선이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x축과 평행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접선이 x축과 평행하다.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0이다. y 좌표가 같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0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발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 f'에 2가 얼마고 0이고 그 다음에 f의 2는 얼마가 되는구나 3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얘는 몇 차 함수입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주어져 있으면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을 찾아내면 돼. 그래서 봤더니 식이 몇 개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3개는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fx를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놓고 얘네들 다 활용해서 문제 해결해도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요거 한번 봅시다. 2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야.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이 3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2에서의 함수값이 3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라 그랬죠. 지금 잘 봐요. 뭔진 모르겠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입장에서 선생님이 여기가 만약에 이 콤마 3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2에서의 미분계수가 0인 거야.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이 3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와? y는 fx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y는 3과의 관계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fx에서 뭐를 빼면? 3을 빼면? 2에서 뭐하고 있어? 접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다시 보자.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상수 함수만큼을 빼줘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고 그럼 2차 함수만큼이 만들어졌으니 뭐를 곱해버리면? x-k를 곱해버리면 fx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fx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fx라는 i는 x-2의 제곱에 x-k의 더하기 3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식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양변에 3을 곱해버립시다. 그러면 3-f의 –2는 3배의 f'의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f'x까지 우리가 한번 더 구해볼게요. 2에 x-2의 x-k 플러스 x-2 몽땅의 제곱이고 3은 미분하면 0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이 식을 한번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3에서 f의 –2를 대입하래. –2를 대입하면 –4의 제곱 16이고요. –2 –k의 더하기 3이 되었습니다. 얘는 3배의 f'의 –1의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래요.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4 곱하기 –2 –k에다가 –2, –2니까 –4. 몽땅의 제곱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보면 –, –니까 다 플러스로 나타낼 수 있고 선생님 뭐라고 쓸까요? –8에다가 2 플러스 k가 될 거고 –6만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3 빼기 3이니까 얘네들은 사라지게 될 거고요. –3이니까 더하기로 이렇게 고쳐주면 16에 2 플러스 k는 여기는 3, 8 24에 2 플러스 k에다가 3 곱하기 16, 48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쪽으로 넘기면 8에 2 플러스 k는 48 반대쪽으로 넘기면 –48이고 8로 약분하면 2 플러스 k는 –6이 되어서 아, k 값은 얼마다? –8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k가 –8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해버렸습니까? fx를 구했습니다. x-2 몽땅의 제곱에 –8 대입하면 x 플러스 8 더하기 3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0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0 대입하면 –2의 제곱은 4 곱하기 8 플러스 3이 되어서 정답은 35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f'의 2가 0이고요. f의 2가 3이라는 것에서 fx를 이렇게 얻어내는 이 과정이 이 문제에서의 아마 핵심이었을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찾아낸 친구들은 계산이 그나마 좀 간단했을 거고요. 이렇게 접근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fx를 x3제곱 더하기 fx를 x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고 얘를 미분한 다음에 2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고 2 대입해서 3 되는 거 찾고 여기에 –2 대입하고 미분해서 –2 대입해서 식을 찾아내서 a, b, c를 찾아내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두 가지 모두 여러분 하는 방법은 괜찮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뭔가 인수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 이렇게 10번 문항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10번 문항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충분히 개념적인 것을 잘 물어보고 연계 문항이었기 때문에 한 번 잘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2,3 그리고 1,3을 지나는 직선은 뭐예요? x축과 평이 그렇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사실. 이거는 다양하게 발문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으니 잘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문항 또 해결해 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인데요. 이것도 속도, 위치, 움직인 거리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 점 P, Q 사이에 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리는 항상 머릿속으로 뭐를 생각해야 돼? 절대값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점 P와 Q는 T는 0일 때 각각 점 A는 1이고요. 점 B는 8에서 출발이에요. 이것도 선생님이 연계교재 강의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시각 T는 0일 때 A는 1에서 출발, B는 8에서 출발이야.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걸 봤더니 뭐가 나옵니까? 속도가 나옵니다. 그럼 속도를 적분하면 뭐예요? 위치인데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생겨? 적분상수가 생기죠. 그 적분상수가 뭐예요? T는 0에서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D 원을 적분했을 때의 적분상수는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고요. D 투를 적분했을 때 적분상수는 얼마가 되어야 돼? 8이 되어야 돼요. 요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계산할 때 훨씬 더 편했을 거고요. 이걸 그냥 대충 읽고 나가면 위치가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A와 B에서 출발한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위치라는 건 P의 위치를 선생님이 X1T라고 한다면 얘 미분하면 뭡니까? T의 3제곱 플러스 2T제곱에 마이너스 7T에다가 플러스 C1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적분상수는 얼마가 됐다?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2T를 우리가 Q의 위치라고 한다면 얘 적분하면 뭐예요? T제곱 플러스 4T가 될 거고요. 어디서 출발했어? 8에서 출발했으니까 플러스 8이 될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 잘 봅시다.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 사이의 거리라는 말이 나와요. 두 점 PQ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자, 얘네들이 지금 각각의 위치야. 얘네들이 각각의 위치인데 누가 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머릿속으로 뭐를 기억하자? 절대값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자. 따라서 이 두 점의 위치의 차에 절대값을 바로 우리가 거리라고 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걸 때 빼볼게요. T3제곱이고요. 빼면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1T, 그리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인데 얘의 절대값이 얼마가 된대? 처음으로 4가 된대요. 처음으로 4가 된대요. 자, 여러분 봐요. 얘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이제부터 할 거냐면 아, 선생님 여기에 있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T에 관한 식을요. 얘를요. 우리가 뭐 FT라고 놓고요. FT에 대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함수의 그래프의 절댓값을 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4가 되게 하는 T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게 정석대로의 풀이에요. 그게 정석대로의 풀이야. 그런데 여러분 봐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 줄 수 있어? 얘를 안에 있는 걸 FT라고 한다면 FT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얘가 4가 될 수도 있고 FT가 뭐가 될 수도 있어?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어. 각각을 구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런 말. 처음으로. 처음으로 4가 되는 거야. 그런데 출발한 시각부터 라는 말 나오죠. 출발한 시각부터 이미 출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T는 당연히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 T가 0보다 큰 그 시각부터 처음으로 4가 되는 거야. 처음으로 4가 될지 처음으로 마이너스 4가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FT를 다시 한번 쳐다봐. 절대값 안에 있는 이 3차 함수를 봤더니 처음이 어디였게? T가 0일 때잖아. 그럼 봐봐. F에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는 어디서 출발해? 마이너스 7에서 출발했을 거야. 마이너스 7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4가 먼저 나올 거야? 처음으로 마이너스 4가 먼저 나올 거야? 마이너스 4가 먼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도 괜찮냐면 FT를 T 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이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거리가 4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때의 T의 값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라고요. 알겠죠? 자, 그럼 한쪽으로 넘길게요. T 세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3이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T에다가는 3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입해서 뭐 되는 숫자 찾는 거야? 0 되는 숫자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대입하면 0이 되겠다라는 게 느껴져요. 우선 3을 대입해보면 27 플러스 9에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이라서 36 빼기 33 하면 0 나오죠. 따라서 우리 뭐 할 겁니까? 조립제법 활용해 볼 거예요. T 세제곱의 개수 1이고요. T제곱의 개수 1이고요. T의 개수 마이너스 11 상수항 마이너스 3이고요. 우리는 3으로 조립제법 할 겁니다. 1이고요. 곱하면 3이죠. 더하면 4가 되고 곱하면 12. 1이고요. 곱하면 얼마? 3이 되어서 0이 예쁘게 잘 나와요. 그러면 이 T 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3은 얼마로? T 마이너스 3에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은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3보다 작은 어떤 T의 값에서 0이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서 뭐를 확인을 해줘야 돼? 얘가 정말 실근을 가지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T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4분의 D 공식을 사용하면 얘는 얼마예요? 2의 제곱 4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4 마이너스 AC니까 얼마? 1이 되어서 얘는 3이 되고 0보다 커져. 그럼 선생님 이거 실근 존재할 것 같은데요. 실근이 존재해? 그러면 실근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T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T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T는 2로 나누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2의 제곱 4 마이너스 1이 됐죠. 따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2랑 루트 3을 비교하면 2를 제곱하면 4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이나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3은 다 뭐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 그런데 T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T의 값은 항상 0보다 커. 왜? 출발한 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만족하는 T의 값을 찾아낼 수가 없고요. 따라서 우리는 T의 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3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실제로 실전에서는 여러분 아마 이거 확인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워지거나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문항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근의 공식이라던가 아니면 판별식 같은 거 여러분 한 번 더 챙겨 가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T가 3일 때 처음으로 FT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T가 3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였는데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의 시각은 3이었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점 P가 움직인 또 뭐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움직인 거리인데 점 P였어요. 움직인 거리를 계산할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속도의 그래프가 T축 위에 있는지 T축 아래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 그래서 속도의 그래프를 다시 한 번 볼게요. 비 원 T라고 하면 삼 T 제곱 플러스 사 T 마이너스 칠이 될 거고 얘 인수분해 가능하죠. 얼마? 삼 일 일 칠이고 더하기 사가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삼 T 플러스 칠에 T 마이너스 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T가 마이너스 삼 분의 칠과 T가 일 일 때 뭐랑 만납니까? T축과 만나요. 누가? 이 속도의 그래프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삼 분의 칠이고요. 얘가 일인데 우리는 언제까지야? T가 3이 될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예요. 즉, T가 얼마일 때부터? 0일 때부터. T가 0일 때부터 얼마일 때까지? T가 3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까지는 속도의 그래프가 T축 아래에 있으니 뭐를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줘야 돼. 그리고 1에서부터 3까지는요. 속도의 그래프가 T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1에서부터 3까지는 적분을 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속도가 뭐였습니까? 여기 보면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이야. 얘를 우리가 두 번 적분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을 우리가 이렇게 적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더하기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 T3제곱 플러스 이 T제곱 마이너스 7T를 0에서부터 1까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T의 3제곱 플러스 이 T제곱 마이너스 7T를 얼마에서? 1에서부터 3까지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1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7이 되어서 마이너스 4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 4가 되었고요. 0대입하면 0이죠. 자, 이제 우리가 3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27 플러스 9이 18 마이너스 21이고요. 빼기 1대입하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7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얘는 24가 되네요. 얘는 또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어서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지. 따라서 4 더하기 24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가 된다? 32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문제의 어떤 유형을 좀 살펴보시면 각각에 대한 개념들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배웠던 내용이야. 두 점 사이의 거리라던가 아니면 실제 움직인 거리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2차 함수나 1차 함수에 대해서 적분 계산하는 거 그리고 처음 위치가 얼마였느냐 이런 것들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들을 좀 잘 잡고 있고요. 그리고 계산 자체는 막 엄청 복잡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이렇게 연계 문항으로도 나올 수 있고 4점짜리 문항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 11번 문항도 좀 잘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처음으로 4가 될 때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두 개를 봤더니 음수에서 출발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4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값 입장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4가 먼저 나오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함께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11번 문항 해결해 봤고요. 우리 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학생들이 만약에 가장 좀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13번 문항이 학생들한테 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참수의 그래프에 대한 것을 좀 잘 알고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케이스를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나눠서 해결하는 문항들은 학생들이 조금은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얘가 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좀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가원은 2차 함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다양한 특징들 특히나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2차 함수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대칭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칭축에 대한 거 우리가 이 문항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두 실수 AB에 대하여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서 X가 0보다 작을 때 3차 함수입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3차 함수예요. 다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야. 그리고 선생님이 3차 함수 그래프를 볼 때 또는 4차 함수 마찬가지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볼 때 상수항이 얼마인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따라가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를 따라가는데 X에다 0 대입해봐요. 0이에요. X에다 0 대입해봐요. 0이에요. 이 FX는 X는 0에서도 연속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그러한 함수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미분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미분이 가능했을 때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는 곳은 X가 0일 때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봐야 되겠구나. 머릿속으로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F'X를 우리가 각각을 구해볼게요. 왜? 3차 함수니까 각각의 구간에서는 미분이 가능해. 그래서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예요.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얘 미분하면 뭐됩니까?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예요. 언제? X가 0보다 클 때.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또다시 한번 생각하죠. 얘는 X가 0일 때 마이너스 B고 얘도 X가 0일 때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F'에 X가 0일 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B가 되겠네.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나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요. 즉, F'X는 X는 0에서 뭐예요? 연속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아직 문제 보지 말고 이 부분만 다시 볼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구했더니 얘네들 다 뭐예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B야. 아까 우리 봤죠? 그러면서 얘를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인수분해가 더 이상은 안 돼. 우리가 잘 못하겠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꼭지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시 볼게.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2AX고요. X의 계수인 2A를 2로 나누면 A 제곱하면 A제곱입니다. 더한 만큼 뭐 할 거야? 빼줄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 얘는 플러스 A제곱이고 마이너스 B가 있었기 때문에 이 F'X는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의 X 플러스 A의 몽땅의 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B였구나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어요. 따라서 F'X를 우리가 다른 느낌으로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의 X 플러스 A 몽땅의 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B네요.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럼 X가 0보다 클 때는요. 또다시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2AX라고 하면 X의 계수가 2A야. 2로 나누면 A 제곱하면 A제곱이고요. 더한 만큼 빼주고 마이너스 B를 해주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X 플러스 A 몽땅의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로 쓸 수 있어서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네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나 X가 0보다 클 때 공통적으로 대칭축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버렸어? X가 마이너스 A일 때 대칭축을 가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위로 블록이면서 X가 마이너스 A에 대해서 대칭 얘는 아래로 블록이면서 X가 마이너스 A에 대해서 대칭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F 프라이맥스도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로 가서 다시 한번 조건들을 바라볼게요. 이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감소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증가한대요. 감소와 증가에 대한 얘기는 미분이 가능하다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도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감소했어? 아, 이 구간에서 F 프라이맥스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증가했다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F 프라이맥스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F 프라이맥스 입장에서 기준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얼마라는 기준? 마이너스 1이라는 기준이 하나 만들어졌고 또 우리가 기준이 하나 더 있어. F 프라이맥스 입장에서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까? 0이라는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F 프라이맥스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에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F 프라이맥스가 어디에 그려져야 됩니까? 여기에 그려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0보다 작은 구간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누가? 얘예요. 위로 블록인 아이야. 위로 블록인 아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봐.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위로 블록인 아이를 그려야 돼. 위로 블록인 아이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는 빗금친 부분에 대해서만 위로 블록인 아이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F 프라이맥스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됐죠?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요. 아래로 블록인 아이가 그려질 거야.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연속이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구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확답을 할 수 없지만 하나 딱 보이는 게 있죠. 뭐예요? 반드시 마이너스 1에서는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꽤 많이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우선은요.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 계수는 0이어야 돼요. 따라서 X가 0보다 작을 때 F 프라임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플러스 B가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돼요. 따라서 B는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는 0이어야 돼요. 따라서 B는 2A 마이너스 1이네요. 라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 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A 플러스 B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B라는 것은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여기다 A를 한 번 더하면 3A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나 뭐 구하면 될 것 같아? A의 범위만 구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그림을 우리가 살짝 생각을 했지. 마이너스 1일 때의 미분계수가 0이 될 때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위로 블록이고 아래로 블록인 아이가 있어? 그럼 위로 블록이고 아래로 블록인 아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관건이겠다. 대칭축이 관건이겠다. 그런데 뭐가 기준이었습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무조건 0이었고 기준이 어디가 생겨버린 거야? 0이라는 기준이 생겨버린 거죠. 따라서 이 대칭축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론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러면 대칭축인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결국 A는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큰 거야. A가 0보다 클 때, 즉 대칭축이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위로 블록인 아이는 어떻게 올 거야? 이렇게 와서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 X축 위에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얘도 대칭축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A야. 여기에 대칭축이 있어서 아래로 블록인 애가 연속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값이 아까 뭐였습니까? 우리 0에서의 함숫값 마이너스 B였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죠. 즉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 그러면 B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돼. 근데 나는 누구의 범위가 궁금해? A의 범위가 궁금해요. 그래서 B는 2A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 A가 1보다 작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A의 값은 얼마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지면서 뭐를 만족해야 됩니까? 0보다 큰 걸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죠? 3A 마이너스 1입니다. 3배하면 0, 3A 그리고 2분의 3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1을 빼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3A가 크고요. 3A 마이너스 1이 크고요. 그 다음에 1을 빼면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라는 것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하나 찾아낸 거야. 3A 마이너스 1의 범위를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대칭축이요. 얼마일 수 있어? 0일 수가 있는 거야. 즉, 마이너스 A가 0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즉, A가 얼마인 경우 0인 경우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함수의 그래프 선생님의 X축 나타낼 거고요. 여기에 0이 있다고 해 볼게. 물론 우리가 마이너스 1은 반드시 마이너스 1일 때 X축을 지나. 그러면 대칭축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위로 블록인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다시 아래로 블록이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Y절편은 뭐가 돼? 마이너스 B가 되면서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어떠한 범위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A가 1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1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데 A가 0이면 당연히 만족하죠. 따라서 A가 0일 때도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겠구나. A가 0이면 그러면 3A-1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3A-1이 얼마인 것도 우리가 하나 찾아낼 수 있어요? 3A-1이 마이너스 1인 것도 우리가 하나 더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A-1은 마이너스 1도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A가 0보다 큰 경우 즉, A가 뭐보다 작은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대칭축이 0보다 큰 쪽에 생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얼마가 있고? 0이 있고 대칭축이 여기에 있는 모습인 거야. 그러면 우선은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갈 건데 여기까지가 밖에 못 가겠지. 자, 그 다음 얘는 아래로 블록이면서 이런 식의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A에서의 함수값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기만 하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A에서의 함수값 아래로 블록입니다. 우리 어디다 구해놨게? 여기 갈게요. 아래로 블록인 함수에 대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였던 거야. 즉, 이 경우는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누구의 범위가 궁금하다고요? A의 범위가 궁금해. 그래서 여러분 볼게요. 여기에 B 대신에 2A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A의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입장에서 A에 관한 얘는 뭐예요? 이차 함수잖아.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해서 A의 범위를 또 찾아볼게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이번에는 0보다 작거나 같죠? 나 누가 궁금해? A의 범위. 근데 얘가 2차 부등식의 모습이긴 하지만 인수분해는 안 되는 모습이야. 그래서 또다시 완전제곱식으로 가볼게요. 얘는 A제곱 플러스 2A에다가 얼마 더해주면 돼? 2로 나누어 제곱한 더하기 1을 해주면 더한 만큼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따라서 얘는 완전제곱식으로 A 플러스 1의 제곱은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A 플러스 1은 뭐보다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으니 세 변의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 그리고 얘는 A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A가 뭐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보다 A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 됐어요. A의 범위를 찾아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3A 마이너스 1의 최댓값과 최솟값이 궁금하기 때문에 세 배할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 그리고 3A 그리고 0보다 작고요. 여기에 빼기 1을 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 그리고 3A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것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A 마이너스 1의 범위를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 해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잘 봐. 마이너스 4 빼기 3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3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 포함이래.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마무리해서 3A 마이너스 1의 범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보다는 3A 마이너스 1이 컸어요. 크거나 같았어.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거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2분의 1까지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플러스 B의 범위를 찾아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최대값이 2분의 1이네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네요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래. 즉 2분의 1에서 빼기 하면 더하기 4 더하기 3 루트 2가 되어서 2분의 8이니까 2분의 9 플러스 3 루트 2가 되네요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었냐면 3번에 있었고요. 계산이 살짝 마지막에 복잡했긴 했지만 충분히 이 정도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계산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에 대한 얘기는 도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F'가 뭐였어요? 이차수였단 말이야. 그럼 이차수 하면 딱 생각나는 건 뭡니까? 이차수의 그래프야. 이차수의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 그다음에 만약에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을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축이에요. 그죠? 꼭지점 그리고 대칭축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문제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3번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13번 문항 해결해 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요것도 개념적으로 좀 잘 정립된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해결은 가능했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인수 정리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보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 FX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FX가 0이 아닐 때는 즉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GX가 FX분의 FX 더하기 3에 FX 더하기 1을 곱한 모습으로 나타났대요. 두 번째 FX가 0일 때는 GX는 그냥 얼마래? 3이래.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뭔지 진짜 궁금하다. 그죠? 자 그런데 X가 3으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3에서의 함수값에서 1을 뺀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느껴야 된 건 뭡니까? 만약에 GX가 X는 3에서 연속이라면 3에서의 극한값과 3에서의 함수값은 같아져야 돼. 그런데 3에서의 극한값이 3에서의 함수값에서 1을 뺀 값이라는 건 이 GX라는 아이는 X는 3에서 연속이 아니다. 연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GX라는 아이는 X는 3에서 연속이 아니래.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연속이 아닌 구간이 어디지? 바로 FX가 0이 되는 구간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FX가 X는 3에서 뭐였다? 0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F의 3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3에서의 함수값이 0이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X가 만약에 3이 0이기 때문에 X에다 3을 대입하면 G3은 X에다가 3 대입했을 때 0대는 얼마가 돼야 돼? 3이 되는 거고 G3이 3이기 때문에 3에서 1을 빼면 얘는 얼마가 돼? 2가 되어서 우리가 뭐를 하나도 알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은 얼마다? 2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X가 3으로 갈 때 GX라는 아이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얘를 따라가야 되겠지. 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FX 볼게요. 분모는 FX고요. 그리고 얘는 F의 X 플러스 3에다가 FX 더하기 1이 될 건데 이 값이 얼마래? 2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또다시 쳐다볼게요.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얘가 F3이 되면서 분모가 얼마가 되어버렸어? 0이 되었죠. 그런데 분수 꼴인데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분모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건 분자의 극한값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고 FX는 삼차함수 즉 다항함수입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에다가 3을 대입한 F6에다가 F3 더하기 1로 쓸 수 있는데 얘가 얼마 돼야 돼?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런데 F3이 0이기 때문에 얘는 1이에요. 따라서 F6이 또 얼마다? 0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FX라는 아이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삼차함수인데 3에서의 함숫값과 6에서의 함숫값이 얼마? 0이라는 굉장히 좋은 식을 찾아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를 뭐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3에서의 함숫값이 0이니 X-3과 6에서의 함숫값이 0이니 X-6과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삼차함수죠. 따라서 X-K를 인수로 가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니 분자의 F에 X 플러스 3이 있으니 우리가 극한값 다시 한번 활용해 볼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FX분의 F에 X 더하기 3에 FX 더하기 1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니 FX자리에 X-3, X-6, X-K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F에 X 더하기 3 여기다 그냥 계산해 줄게요. X자리에 X 플러스 3이야. 그럼 X 플러스 3 빼기 3이니까 X, X 플러스 3 빼기 6이니까 X-3, X 플러스 3 빼기 K.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분자에 X에 X-3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들어갈 거고요. 뒤에 있는 건 선생님 굳이 FX 더하기 1에서 FX 이거 쓰지 않을게요. 왜? 어차피 F가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여기는 FX 더하기 1을 그대로 사용할 거고 얘가 2가 되게끔 K의 값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X-3은 우리가 사라지고요. F에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F3이 0이었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 1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그대로 써볼게요. X에다 3 대입하면 3이고요. 3 대입하면 6 마이너스 K가 되겠지? 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에 3 마이너스 K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약분 될 거고요. 따라서 6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에 3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6 플러스 2K가 되어서 K끼리 모으면 3K이고요. 6끼리 모으면 12가 되어서 K값은 얼마다? 4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FX를 우리가 아주 생각보다 괜찮게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FX 찾아냈고요. 자, 이제 문제로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5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래요. 자, 5에서의 함수값인데 그러면 F5가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F5는 0이 아니지. 따라서 5에서의 함수값 G5는 어디를 따라가요? 얘를 따라가. 그럼 X 대신에 다 5를 대입하면 F5 분의 얘는 뭐예요? F에 5 더하기 3 8이죠. 그리고 F에 X 대신에 5 대입하면 더하기 1 이거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에다가 우선 5부터 대입할게요. 5-3 하면 2, 5-6 하면 마이너스 1, 5-4 하면 1이라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F에 X 대신에 8도 대입해 볼게요. 8-3 하면 5, 8-6 하면 2, 8-4를 하면 4가 되어서 얘는 얼마? 40이 되겠지. 따라서 우리 그대로 계산할 겁니다. 얘는 40이고요. 곱하기 F5에다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분모는 F5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약분하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정답 몇 번에 있었습니까? 4번에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모 분자 언제 0 되는지만 확인하면 FX 인수정리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0분의 0꼴의 극한값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의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인수정리만 잘 이용할 수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사실은 살짝 까다롭긴 했죠. 왜냐하면 분모 분자가 조금은 복잡하게 여러분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 다시 한 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식 모두 해결해 봤고요. 이제 단답형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8번째 문항입니다. 연계 문항이었고요. 곱의 미분법에 대한 얘기죠. 도함수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F'X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거 미분하면 2X고요.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3이었어.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A인데 F'에 X 대신에 1을 대입하래요. 그러면 얘는 2에 1 플러스 A 플러스 3이죠. 1 대입하면 2에 2 플러스 A인데 얘가 얼마래? 32래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입니까? A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2가 그대로 있어. 따라서 양변에 2를 아예 나누고 우리가 접근을 할게요. A 플러스 4, A 플러스 2니까 2A 플러스 6이 16이 될 거고 2A는 얼마? 10이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5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계 교재에서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18번째 문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함수나 아니면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들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항입니다. 넓이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문제도 잘 보면 하나는 3차 함수고요. 하나는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차 함수 입장에서 좀 살펴보면 X 제곱으로 묶어내면 3X 마이너스 7이 되고 얘는 위로 블록이면서 0,0을 지나요. 따라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7이면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얘는 지금 뭐예요?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뭔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어떤 넓이랑 같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누구랑 누구랑 만나야 돼? 3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이 마이너스 X 제곱이랑 만나야 되겠죠. 한쪽으로 넘기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0이 되어버렸어. 따라서 3X 제곱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어내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어떻게도 바라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 이 3차 함수를 다시 한번 봐봐. 0일 때 X축과 접하고 2일 때 X축과 만나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에 있는 y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라는 삼차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일 거고요. 이거 적분하면 얼마예요? 4분의 3의 x 네제곱에 마이너스 2x 세제곱을 어디서? 0에서부터 2까지. 그러면 마이너스의 2에 네제곱 16이죠. 약분되면 12가 될 거고 2의 세제곱 8이 16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6이 될 거고 0 대입하면 0이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4가 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위에서 아래 빼세요 이렇게 문제 해결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의 넓이랑 같은 의미를 가지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문제를 해결하면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활용된 모습이 나오더라도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19번 문항 한 번 정도는 더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22번 문항이고요.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한 22번 문항 여러분 좀 어땠습니까? 개념을 좀 잘 잡고 있었으면 생각보다 계산도 그리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개념 자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나 부분이 여러분한테 살짝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에펙스 에펙스의 부정적분. 지엑스 지엑스의 도함수. 자 요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선생님 맨날 얘기했잖아. 평가원의 곱의 미분법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에펙스와. 지엑스를 곱한 것을 뭐 한 것과 미분한 것과 같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곱하기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에펙스와 지엑스를 미분한 그 도함수가 팔엑스 세제곱 더하기 삼엑스 제곱 더하기 일 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펙스와 지엑스의 곱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얘의 한 부정적분은 2x 네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c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가 조건은 워낙 많이 봤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에펙스에다 얼마 대입하고 싶어? 1 대입하고 싶어요. 1 대입하면 0은 1 곱하기 f1 1 대입하면 빼기 3이기 때문에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 3인 다항함수입니다. 두 번째 나 뭐하고 싶어요? 미분하고 싶어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입니다. 자 그 다음 x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고백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면 1 대서 fx 더하기 x의 f'x에다가 마이너스 4x 숫자 미분하면 0이었어요. 자연스럽게 fx가 사라지지. 그러면서 다시 봐. 여러분 보면은 이 함수들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4x를 반대로 보내면 x 곱하기 f'x가 4x이기 때문에 f'x가 얼마가 되어버렸어? 4가 되어버렸고요. 따라서 fx는요. 4x 플러스 적분 상수인데요. 1에서의 함수값이 3이 돼야 된대. 1 대입하면 3 돼야 된대. 그러면 4x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다음 볼게. 그런데 대문자 fx가 주어져 있어요. 대문자 fx가 주어져 있으니 fx의 부정적분을 계산하면 대문자 fx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2x 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p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지. 거기에 gx를 곱했더니 2x에 관한 4차가 된 거야. 2차에다가 몇 차를 곱해야 4차예요? 2차지.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g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그냥 x 제곱이 되어서 2x 4제곱이 됐을 거야. 그다음 p를 썼으니 qx 플러스 r을 곱하면 얘랑 같아져야 되겠지. 그러면 3차항을 우리가 비교해 볼게요. 얘랑 얘랑 만나면 2qx 3제곱이고요. 얘랑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1x 3제곱인데 이 값이 1이어야 돼. 따라서 2q는 2가 될 거고 q의 값은 얼마다? 1이 되었어요. q의 값이 1이 됐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쓸 겁니다. gx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r이에요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선생님이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겠지? 2가 되고 q가 1이 됐어요. 그래서 gx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r이 됐어요. 선생님 r 어떻게 하죠? p도 어떻게 하죠? 다시 볼게요. 문제를 보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1에서부터 3까지 gx를 정적분하래. 물론 얘를 미분하면 r이 사라져서 gx 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 여기서 좀 더 계산 간단하게 가볼까? 얘는 뭐예요? gx의 한 부정적분이 대문자 gx이기 때문에 g3에서 g1을 빼준 값으로 계산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3을 대입하면 9 플러스 3 플러스 r이 될 거고 1 대입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r이 되어서 누가 사라져? 상수항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12에서 2를 뺐기 때문에 정답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부정적분과 정적분, 정이 그대로 활용했고요. 여러분 여기서 딱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정적분에서 고배 미분법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선생님이 다 활용한 문항 22번 문항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문제 자체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한 문항 안에 중요한 개념 자체를 한 두세 개를 함께 물어보는 문항이 여러분한테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항들 개념 자체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좀 내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났던 개념이 있다면 반드시 이제 지금부터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수학 2 9월 모의평가 해설강의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맞고 틀렸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내 구멍이 어딘가 이런 것들 잘 찾아가지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잘 정리한다면 반드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 너무 막 나 오늘 시험 잘 쳤는데 또는 나 시험 못 쳤는데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능 때까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꺼내고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꺼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객관식이랑 단답형 문항을 봤더니 어때요? 22번 생각보다 계산이 많이 복잡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안배하는 연습들도 지금부터는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100분 안에 내가 어떻게 문제를 잘 빠르게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런 것들 잘 챙겨서 여러분 하신다면 반드시 수능 날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9월 모의평가 강의 이렇게 마칠 거고요.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 계속 응원하면서 함께 만날 거니까 끝까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